기분이 좋아진 엄마에게서 절로 흘러나온 소리 그렇게 시작된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된다 다음 날 샤밍은 미웅씨를 찾았다 한국에서는 곱슬머리를 예쁘게 손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문도 까다롭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예쁘게 스타일을 바꾼 샤밍이 남편과 외출에 나선다 결혼 전 데이트하던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는 길 그런데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 찾아온 느낌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기로 한다 장소가 바뀌었다고 추억까지 변한 건 아니다 마치 연애하던 시설로 돌아간 기분 그때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른다 좋은 추억이 있어 오늘이 더욱 행복하다 특별한 밤이 찾아왔다 부모님을 위해 샤밍이 준비한 시간 결혼 사진 한 장 없이 살아온 부모님이 늘 마음에 걸렸던 딸 엄마에게 어울리는 웨딩드레스도 샤밍이 직접 골랐다 신랑 신부가 되어 자식들 앞에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직접 사진에 담는다 모두의 축복까지 더해진 이 시간 부모님의 마음은 더없이 기쁘다 I'm not a man, I'm not a man. I'm not a woman. I'm not a man. My mother is being sober. I'm not a man. I suck at my Нью Squillian, I'm not a man's butt. 하얀 눈까지 내리며 더욱 특별해진 하루 잊지 못할 추억이 쌓여간다 가까운 국립공원으로 사파리 여행에 나섰다 세렌게티 국립공원처럼 이곳에도 야생동물들이 살아간다 역시 동물의 왕국 탄전이 하다 속도를 빨리 못 내는 건 바로 이 녀석들 때문 느긋하게 즐기는 식사를 방해받았는지 이내 나무 위로 사라져버린다 초원을 누비며 제일 신난 사람은 민재 이렇게 많은 기린을 보는 건 처음이라 그 수부터 세어본다 다섯은 민재가 아는 가장 큰 숫자다 민재에게 탄전이의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찾아온 콤무원 민재에게 탄전이의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찾아온 콤무원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딸. 그래도 부모에겐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자식이다. 제대로 못해준 게 너무 많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돌아가면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더 많이 보충해서 잘 살려고, 진짜 잘 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장인 장무의 걱정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종수 씨. 떠나기에 앞서 그 마음을 안심시킨다. 고향집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. 떠날 채비를 맞춘 후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부부. 다 남는. 한 남은. 이렇게 놓고. 우와, 잘 나왔어요. 한 번 만나고 지나가면 어디 놀러 갔거나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. 그래도 사진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거고. 우리가 여행가도 남는 거 사진밖에 없다 그러는데. 보고 싶을 때, 생각이 날 때. 부모님의 결혼 사진으로 만든 앨범. 행복한 순간이 사진 속에 담겨 있다. 이제 이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이겨내야 한다. 그리움을 이겨내야 한다.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요. 이렇게 нашемction에 건강해야 한다. starve 살같이 지나가버린 시간 샤미맨 고향집을 떠나기가 너무